내일부터는 더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질 텐데요.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9도, 전주 18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29도, 대전은 31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를 텐데요. 내륙에서는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호남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텐데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이용하셔야겠고요. 호흡기에 해로운 고농도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